현재 여기에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? 없는 거예요? 이 위치에서. 없어요? 포텐셜이? 확인해 보자. 포텐셜이 없다고 지금 그려졌는데, 봐봐. 여기 등필들은 많이 치워놨네. 지금 여기에 이렇게, 잘 봐. 내가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. 아니, 없다 그랬잖아. 여기 지금 포텐 뭔가 잠재돼 있습니까? 안 돼 있습니까? 아, 못 느끼겠습니까? 그럼 분명히 이제 중력이 플러스이라면 끄집어올 건데, 그 값이 있다면 포텐셜이 있는 거였어. 아직 지금 동전을 안 했으니까 확인해 봐야 돼. 봤다. 엄청난 온도에 나타났어요. 아, 여기에 뭐가 있었구나. 포텐셜이 있었구나. 아직 느낌이 안 온다. 아니, 어쩔 수 없지 뭐. 어? 이렇게 분필이 있어. 내가 이제 들어 올린 거야. 나 뭐 해줬어, 여기다가. 일해줬어요. 운동 이제 없습니다. 더 어디 갔을까? 포텐 돼 있는 거예요. 알고 싶습니까? 이제 인정합니까? 그래요. 자, 다시.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